안녕하십니까 물고기달 입니다. 이번 캐스트는 예술가의 길 무릎표 같은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 밑에 입구가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야 되는거 아이가 어이구가자 안녕하이 안녕하이요 좋아요 안녕하이요 ~? 뭐하니? 한 연빠리 보컬 박노루 이게 2$ 그래야 잘 맞아요 최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, 이사야 하나는 여기, 네? 뭐, 제가 개인적으로? 저는, 뭐 하는지? 보통 그냥 치고 있는 사람은. 아, 너무 아메리칸인 것 같아요. 저거 좋아해요. 뭐 하세요? 아, 보통... 저는 퇴근을, 전개서, 저는 불가능해요. 무슨 친구예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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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리. 저는 모든 세상에, 저는 사이도, 그리고 저는 그 하나의 eternal truth 너는 도와주서 다들 핫하 핫한 핫하 그거 나 너무 핫하 땜에 다먹자 네, 근데.. 입히는 살ols은 파리 아니 아니. 그리소에 내가 그리기하고 그리기하고 싶어, 그리고 이래 나갔어요. 그래서 나갔어요. 칠할 수 없네? 음.. 그 가고 싶고 일찍 그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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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랑스.. 저는 바로 여기입니다. 난 이런 것 같아요. 아들.. 아들.. Charles.. 아들.. 아들.. 이는 사실.. 음... 이건 lies 믿고 있는 여성들 그것은 사실 아트는 lies 하지만 가죽은 그것은 사실 아트는 사실 아트는 사실 아트는 말이야 그렇게 말해 믿고 제가 두개는 하나는 더 좋은데 훨씬 더 좋은데 음... 그래서 내가... 내가 너는 그런데... 뭐예요? 그냥 작은 도둑 아, 네네, 완전히 비교적이야, 그냥 바닥에 닦아야겠지, 근데 제가 그 마음대로 감사하길 원하자. 아, 정말 친절해, Charles. 음, 아무 맥더. 좋은 만남. 8달러야, 야살을 산 거가. 이거 8달러야 대박 감사합니다 물고기 다리였습니다